아이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구만 오늘은 포카라를 떠나서 람정으로 갑니다 람정 네팔에 트레킹밖에 할 게 없나? 하면서 찾던 중에 홈스테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포카라에서 약 4-5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람정 후기도 얼마 없는 곳이라 매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4백에 달고 난 그 30일 가네요 일단은 사람 태우고 나중에 저렇게 돈을 받습니다 메탈버스는 저렇게 직원이라 해야 되나? 저 보이가 저 승무원이 저렇게 내려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람 타면은 태워서 가고 아니면은 그냥 가는 걸로 잘 가왔다 직원이 가르쳐준 버스정거장 거의 다 왔거든요 람정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됩니다 왠지 여기서 타면 될 것 같은데 람정 람정 Is there a bus for 람정? Second one Second? Yeah 버스에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 많은 것 같아요 How much is it? 450 400 450 450 5 45 4 와 람정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냥 산속에 있는 한 마을이네 안 나 부르나 서킷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람정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긴 한데 홈스테이를 기대하고 왔던 나로선 뭔가 살짝 아쉽다 아무튼 잘 도착했고 아침 먹고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달밭이랑 라시 아이고 맛있겠다 It looks so good 치킨 달밭 시켰습니다 아이고 야 미쳤네 야 이런 산 중택에 있는 마을에도 신라면이랑 불덕볶음면은 다 있네 야 이건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210 루피 2100원이라고 보면 되고 디자인이 불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봐봐 이 불덕이랑 비슷하잖아 이거 하나에 190 1900원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었다 와 되게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낀 게 이런 늦은 시간인데도 애기들이 길거리에 많아 보통 집 보러 다닐 때도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애들 많이 돌아다니는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안전한 동네라는 거고 여자들 다니기도 안전한 동네다 이후 좀 더 수소문을 해보니 여기에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홈스테이 하기 좋은 곳을 알아냈다 남정 뜹니다 남정 지프차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트레킹 하산 이후 처음 타는 지프차인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태울 줄은 몰랐다 꽉꽉 채워서 가네 쟤네성은 10명이라는데 10명 다 채워서 가네 아유 야 미치겠다 제가 앞에만 6명 있었다 홈스테이로 추천받은 곳은 관례관이란 곳인데 람중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면 있는 동네다 진짜 고마다 야 이런 폭포를 그냥 지나가는데 암튼 여러가지 고비를 거친 뒤에 어찌어찌 도착 처음엔 다른 마을과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이방인이 아닌 한 무리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푸역 네팔 전통방식의 집 이랍니다 집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천장이 났다 아기 침대 이렇게 있고요 아기 옷들이랑 그리고 달력 이렇게 있고 숫자 표기도 우리나라랑 달라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아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 제대로 적혀있네 이게 네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랍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감성있다 컵이랑 그릇이랑 뭐 이것저것들 야 근데 진짜 박물관에서 보는 것 같은 허리를 완전히 펼 수가 없습니다 내 키가 지금 168인데 완전 이래 살짝 스쿼트한 자세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와 야 이건 뭐하는거야 공략미 약간 그런건가 헤이 유오케이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이 귀여워 아 안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 되게 좁다 여기서 이제 자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숯인가 봐요 야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맛있겠다 여행 시즌이 아니라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고 듣긴 했거든요 이 높이에 이 정도 음식은 뭐 감사히 먹어야 되지 않겠냐면 아무튼 한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오늘 내 밥 친구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여행 시즌이 아기와 놀아본 적 없는 연서씨는 이 순간이 매우 어색하다 겉보기엔 순박하지만 이래 봬도 네팔에서 유명한 허니 헌터이다 사실 여기까지 온 이유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담기 위함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if you want you could go with him Just but there are no bee now the is now it is hot here it is hot here b is going more up be high elevation for him is the off season yes 아쉽게도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마을 의식을 본 것 그리고 허니한터에게 마을 안내를 받은 것이 오히려 색다른 경험이 아니었나 싶다 아니 지금 9시도 안 된 시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식을 한다고 자연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의식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제 주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다들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행운을 위하여 야시 근데 돌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걷는 데 좀 조심해야겠다 많이 이제 여기서 또 세레마니를 하는 것 같군요 아 비둘기 아니 저 지금 비둘기를 잡고 있는데 야 뭔가 되게 숙성시키는 것 같다 오 마야 아아하 아하하 아아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으아아악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집을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고? 아 그 아까 죽인 치킨을 손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손질하고 있어 안녕 내가... 아 너 나의 여름을 알고 싶어 응 28년 동안 너는 정말 다른데 네네 네네 닭죽이 닭죽 맛있겠다 네네 네팔식 동동주 맛있어? 맛있어 짜긴 한데 괜찮다 맛있어 맛있어 막걸리요 막걸리 닝닝한 막걸리 한국인 신기하다 바스키를 만들고 있어 이 타올을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대충 이런 스틸 언뜻 보니까 저기가 초등학교 학교인 것 같은데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 지금은 방학 같은데 암튼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오케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었구만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학교인 것 같은데 그리고 6 히말라야 아 6 히말라야 아 오케이 히말라야 1 2 1 2 3 아 맑으면 이 히말라야 봉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자리 아니라 아예 안 보이지 아쉽다 전망대가 저리 있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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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7월에 온 길 너무 아쉽네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아 아 무지개가 보인답니다 가끔씩 비 그치고 나면 야 이 뷰에 무지개면 완전 작살나지 요 응 아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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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게 아 오 오이 갓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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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도브제 히어드로브제 도브제 도브제 오이 갓 오이 갓 땡큐 수아많이 땡큐 아 오오 바이바이 오 어 근데 이거 되게 잘 붙어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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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h 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человек에 날개를 Viv 잠시만 아니 이게 웃을일이 뭐하시는거야? 미쳤다 진짜 구름이 시선 아래에 있다니까 눈높이보다 낮은데 있다고 아 그러면 저기서 공 차다가 일로 떨어지면 이제 영원히 못 찾는거네 미니버스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